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국가 배상의 개요입니다. 행정상 손해 정보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손해배상 중에서 국가 배상 개요가 있습니다. 국가 배상 개요 관련서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의 특징이 뭔지와 국가 배상의 유형이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부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배상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자신의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직접 스스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공무원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공무원 개인이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공무원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다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더 보장하는 측면이 있죠.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빚어진 이익의 기속 주체인 지위에 있으면서 충분한 배상자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배상 제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가 배상법이 있습니다.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는 용조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배상법 제5조에 그 내용이 있죠. 국가 배상법이 공법인지 사법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학설은 공법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지만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국가 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인 사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 직접 그의 법률 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헌법과 국가 배상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헌법과 국가 배상법은 배상 책임자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배상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 배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미법한 행동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배상의 주체가 잘못을 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입니다. 국가 배상법 제5조는 제2조와 규정에 좀 다릅니다. 국가 배상법 제5조를 보겠습니다.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용점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5조는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건물과 같은 용점물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2조에 따른 책임과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에게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배상법 제5조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과실이 없더라도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렇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헌법에는 국가 배상법 제2조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배상법 제5조와 유사한 규정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게 국가 배상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국가 배상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따라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건 공무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가 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이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fugees . . . . . . . . .